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. 오늘의 메뉴은 예쁜 케이크 준비해봤어요. 마실거는 우유 준비했고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실거는 우유 와 정말 맛있어요 마실거는 가로코냄 결혼식 때 이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. 이 맛은 스팸을 채워지고 있어요. 너무 맛있어! 와우 매운소스 저는 케이크 보고 빡빡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에가 너무 부드러워요 케이크 치즈 아이스크림 와이스크림 오이 정렬 지금은 케이크는 판전도 먹었는데 배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